거의 뭐 인생의 동반자였죠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이 녀석은 떨어지질 않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75%의 여성이 한 번쯤은 걸리고 45%의 여성이 1년에 두 번 이상 걸리는 짜증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칸디다성 질념 그리고 외음염인데요 제가 처음 질념에 걸렸을 때가 약 10년 전 당황하고 겁먹은 건 둘째치고 주변에 물어보기가 참 부담스럽더라구요 더 어린 친구들의 경우 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칸디다성 외음염 그리고 질념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많은 여성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칸디다성 질념 그리고 외음염에 대한 기본 상식과 여러분이 이것에 싸울 수 있는 대처법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바이엘 코리아에서 영상을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칸디다성 질념과 외음염 정복하러 가볼까요? 뿅! 그때 그 시절 저는 미국 취업보개기를 할 때 질념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거의 뭐 인생의 동반자였죠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이 녀석은 떨어지질 않더라구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칸디다성 질념 그리고 외음염입니다 이 두 가지 염증은 칸디다라고 불리는 곰팡이균이 평소에는 질 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살다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질 내에서 증식하면 질념 외음부에서 증식하면 외음염이 되는 거죠 왜 과다 증식을 하게 될까요?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따뜻하고 습한 환경인 경우 우리 아버지들 발에 무좀이 생기면 그게 습해서라고 하잖아요 칸디다균도 이 곰팡이균의 일종입니다 무좀처럼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글리코겐의 증가인데요 글리코겐은 칸디다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거나 당분이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이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체내 밸런스의 불균형인데요 쉽게 말해 면역력 부족 면역력 거지인 1인 칸디다성 질념이나 외음염은 생기면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칸디다성 질념의 경우 희고 걸쭉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칸디다성 외음염의 경우 외음부가 가렵거나 쓰리고 빨갛게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떤 일이든 집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관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칸디다성 질념이나 외음염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내가 걸린 게 어떤 질병인지 확신이 없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만약 본인이 칸디다성 질념이나 외음염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습니다 약사님께 증상을 또박또박 잘 설명해드리면 상황에 맞는 제품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칸디다성 질념과 외음염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카네스텐이 있습니다 카네스텐은 질정과 크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칸디다성 질념에는 카네스텐 질정 외음염에는 카네스텐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칸디다성 질념과 외음염은 정말 짜증나지만 대다수의 경우 함께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임상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카네스텐에는 클로트리마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의 신기한 점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원인균에게만 있는 세포막을 공격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국내 약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이고 전세계 백국에서 약 50년간 판매되어온 제품입니다 2019년엔 비처방 부인과 질환에 대한 항진균제 부문 세계 판매 1위였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감기약은 광고도 많고 흔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질념과 외음염에 대한 약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크림과 질정 두 가지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 카네스텐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크림 타입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의 핑크 패키지인데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에 편합니다 카네스텐 크림은 하루에 1회에서 3회 정도 환부에 얇게 바르고 문지르면 되는데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하죠?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 질정의 경우 탐폰처럼 어플리케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직접 손으로 넣지 않고 위생적으로 질에 삽입하실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터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질에 손을 직접 접촉하는 건 상처나 감염 우려가 있으니 더욱 조심하는 게 좋겠죠 카네스텐 질정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6질정은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사용해 주시면 되고 1질정은 한 번 넣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이나 본인의 성향에 맞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염, 외음염과 같은 여성 질환은 정말 흔하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일상적이고 당당하게 정보를 접하고 대처법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만이 겪는 질환으로부터 여성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바이옐코리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채널의 많은 여성 구독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약, 관절염약처럼 여러분 신녀 조심하세요 왜 왜 맨 카네스텐 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